음악 네, 생리탈출입니다. 지금 미국, 중국 사이가 굉장히 전쟁이 금물살을 타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정을 좀 살펴보죠. 트럼프가 이번에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개기지 마라. 트럼프가 굉장히 고자세로 원래 협상도 그랬어요. 중국한테 너의 리니고시이션, 재협상하려고 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쉬워서 재협상이지 사실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바꾸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제시한 조건이 문의만 협상이에요. 문의만 타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세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다가 협상 내용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복은 미국만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줄줄이 사실상 거의 100개 항복 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국이 우리 이거 못 받겠다. 이 조건 바꾸자 저 조건 바꾸자. 이거를 원래는 그냥 리니고시이션이죠. 그걸 트럼프가 중국한테 대해서 재협상, 리니고시이션 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나 쟤들이 재협상, 마치 먼저 협상이 돼 있었는데 리니고시이션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재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판 깬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은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한테 강요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한테 들이밀고 있는 그 조건을 자꾸 하나 바꾸지 말아라. 그 소리였어요. 그런 말하자면 중국 편을 들은 듯한 표현으로 치자면 고압적, 일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죠. 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자유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태도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하면서 판 깨면서 트럼프가 2천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반발하면 바로 나머지 3,250억 볼도 관세를 25% 먹이는 걸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중국이 반발을 했어요. 연 600억 달러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품군에 대해서 25% 자기들도 먹이겠다 이렇게 반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펼쳐질 일은 뭐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3,250억 달러 남은 것에 대해서도 10%, 25%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VOA에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VOA는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첫째는 미국 정부의 관점을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미국 국무부라는 게 그게 외교부 아닙니까. 거기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PC 좌파적이고 PC 리버럴적이고 너물너물해요. 그런데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VOA가 이렇게 속내를 드러낸 과격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오늘 VOA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첫째 거기 기사에 보면 뉴스 해설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커진 중국의 북핵 카드 활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쉽게 내용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첫째 그 기사 내용 중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미사일 위기의 배후가 중국이다라고 생각해왔다. 이게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이 VOA에서는 이게 처음 나온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그러한 암시를 하는 트위터는 여러 번 날렸죠.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핵미사일, 북의 핵이나 미사일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날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핵미사일의 실제적 배후가 중국이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건 유추해야 되는 얘기지. 특히 트럼프조차도 그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이 했죠. 그런데 그걸 VOA 기사에서 그 얘기가 거론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 기사에서 시진핑이 미국과 대립을 격화시켜가면서 북한을 역성들 거다. 심지어는 시진핑이 방북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이 국경 밀무역 단속을 덜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400여 개 장마당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건 미국과 대립이 격화되면 국경 밀무역 단속을 더 느슨하게 해서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효과를 저감시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VOA 뉴스를 거의 항상 보고 있는데도 이 정도로 속내를 드러낸 글을 처음 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이에요. 미국 국내 여론이 말이죠. 최근 들어서 플랜 B로 기울고 있습니다. 플랜 B가 뭐냐. 무력 사용.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더 줘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의 왼쪽 아저씨. 이거 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도 이때까지 좋지가지고는 쟤들 말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 플랜 B 생각해야 될 때 아니냐. 더 줘야 될 때 아니냐. 물론 플랜 B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또 군사력 사용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로 한 걸음 나가면 더 조이면 결국 군사력 사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이러면 더 조이게 되면 북이 반발을 해서 사용하든 북이 무너져서 접수하러 사용하든 결국은 군사력 사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여라 이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크리스 쿤스도. 미국 요새 조야가 다 그래요. 리스 첸이 공화당 의원은 아예 플랜 B를 암시를 합니다. 이 여자죠. 이 딕 첸이 부통령의 딸인데 큰 딸인데. 이 영어 문장을 보시면 행간에 플랜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대화에 의해서 외교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낙관하지 않는다. I'm not optimistic. 나는 김정은이 자기의, 김정은이 핵무이야말로 우리 미국이 북한에 재개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치 핵무이야말로 생각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얘긴 뭐가 돼요. 플랜 B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소리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VOA에서 다뤄진 그런 기사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한다든지 시진핑이 북중 국경에 대한 밀무역 통제를 지금보다 더 느슨하게 풀어놔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중국이 어깃장을 놓게 되면 미국 국내에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력 사용, 플랜 B로 치달을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담론의 구도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치담론의 구도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이 구도를 우리는 누가 잘 잡냐 저쪽 깡통진보가 잘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DJ 때 두 가지 햇볕이라는 구도가 나오고 그때 이미 DJ 때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가 나와요. 그게 DJ 때 나온 구호입니다. 그 구호가 2002년경에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어디 가서 완전히 꽃을 피우냐면 천안함 때 꽃을 피우죠. 그때 전쟁이냐 평화냐 이 구호 들고 2010년 4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저쪽이 압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담론에서 구도를 잡아요. 이번에는 이제 구도 잡는데 실패해가지고 이번에 쟤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내년 선거용 구도로 지금까지 잡는 구도는 친일파 토착외국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먹히죠. 당연히 안 먹히는 구도죠. 그래서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아직도 결정을 안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투쟁에 있어서는 전선이 뭐냐 이슈가 뭐냐 본질적인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거를 밝히는 핵심적 슬로건 키워드 구도 이게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잡혀있어요 미국이 요새 이게 어떤 구도로 잡혔냐면 범털들은 전체주의 친중파고 민초는 자유애국파다. 이런 구도로 잡혀졌다고요. 그때 범털이라는 건 중국의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월스트리트 금융가의 범털들 중국 기업계의 범털들 그 다음에 트럼프 진영이 늪과 같은 워싱턴 DC 스웜프라고 부르는 늪이라고 부르는 미국 권력 상층부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언론 제도권 언론으로 이루어진 그 늪의 범털들 이 범털들은 중국 공산당 빠고 중국 인민해방군 빠는 전체주의 친중파들이고 우리 민초는 인권과 인간과 자유와 개인 존엄성을 존중하는 애국파다. 이 구도가 빡 잡혀있는 거예요. 최근 일입니다.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구도가 잡히면요. 누구도 내놓고서 중국을 변호를 못하게 돼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 정치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구도 한 번 잡히면 벗어나기가 힘든데 미국에서는 더 그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구도가 뭐였어요. 주태민 악령시우고 최순실을 끼고 도른 그래서 국가를 사유물로 타락시킨 적폐원흉 그게 박 대통령한테 씌워진 프레임이었거든요. 그렇게 구도가 잡히면 벗어나기가 힘들다고요. 미국에서 지금 구도가 딱 어떻게 잡혀가고 있냐. 월스트리트와 워싱턴과 기업계의 범털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빨아주는 전체주의 친중파고 우리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민초들은 개인 존엄성과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애국파다. 이렇게 구도가 잡혔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개월 2개월 앞으로 더 지나면 이 구도 잡힌 지가 한 2개월 정도 되거든요. 1, 2개월 되는데 이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친중파가 무력화됩니다. 친중파가 무력화된다는 얘기는 트럼프의 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 무력 옵션을 택할 수 있다라는 군사력 옵션을 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국내 기레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엊그저께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저는 KBS 이런 거 안 보는데 식당에 틀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죠. 거기서 탁 나와가지고 체비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중국, 북한, 이란, 베네주엘라를 상대로 지금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일종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오지랖이 너무 넓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spread to thin 너무 얇게 너무 넓게 펼쳐가지고 터지려고 하는 상태 이걸 말하죠. 이렇게 오지랍만 너무 넓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싸늘한 코멘트가 나오던데 글쎄요. 오지랍과 포위는 다릅니다. 우리가 섬멸을 할 땐 포위를 해야 되잖아요. 오지랍과 포위는 달라요. 오지랍은 아무 초점 없이 그냥 감당하지도 못할 상대방을 그냥 넓게만 이렇게 둘러싸는 게 오지랍이고요. 포위는 뭐냐면 감당할 만한 상대방을 이렇게 넓게 둘러쌌을 뿐만 아니라 그 핵심을 겨냥하고 핵심 전력을 집중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게 오지랍이 넓은 것 같아도요. 결국 따지고 보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미국이 얼마나 힘써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일단 베네수엘라는요. 힘쓸 게 없어요. 그냥 저 상태로 묵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우리가 겨울에 김장 담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발효되듯이 지금 지가 알아서 발효 중인 거예요. 저거는 뭐 어떻게 쟤들도 꼼지락 다싹할 수도 없는 애들이고 쟤들이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무슨 탄저균 만들 수 있는 애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묵히면 오케이예요.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따로 힘쓸 거 없다고요. 이란은요. 지중해에 있던 항모 하나 이번에 스웨저 통과해서 이란 갔잖아요. 그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왜냐 이란은 여차하면 힘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최소한 세 개예요. 하나가 이스라엘 또 하나가 사우디를 필두로 한 걸프 크라운 컨츄리 걸프 왕국 국가들 그리고 그것을 다 커버하는 아랍권 이게 아시지만 이란은 중동국가지만 아랍국가는 아닙니다. 아랍국가는 아랍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다고요. 이란은 언어가 페르시, 페르시아어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로 보면 이란은 아랍에 속하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툴크메니스탄, 타직스탄, 심지어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크스탄이 탄자들이랑 같은 데들이에요. 이란은 거기가 전부 페르시아 언어 개통인 석두어 이런 거 쓰는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란 문화라고요. 페르시아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아랍에 대결되는 그쪽의 권역을 페르시아 권역이라고 불러요. 또 같은 아랍인 것 같아도 아랍에 안 속하는 데가 어디냐 부아프리카가 아랍에 안 속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에집트에 가서 아 여기 아랍 사람들 그러면은 에집트 사람들 무지하게 기분 나빠해요. 왜냐? 자기들은 뭐 수메르 다음이지만 자기들 입장에선 수메르랑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류 최초의 고대 문명을 찬란하게 만든 그런 에집시안인데 왜 우리를 아랍인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 아랍 계열들이 다시 말하자면 GCC라 그러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오만 그 다음에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이게 다 왕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주면 요르단까지 그러니까 여섯 개 나라 내지 일곱 개 나라를 걸프 크라운 칸트리 그러니까 걸프 왕국 국가들이라고 불릅니다. 이 사우디가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결국 사우디 그리고 그 사우디가 이끄는 GCC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판을 더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라크까지 끼어들죠. 그래서 아랍 이 아랍 세계가 전체가 이란의 페르시아랑 이렇게 맞서는 구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과 나토가 힘을 합쳐서 이란을 쥐어팔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거기서 그냥 N분의 1로 참여만 해주면 돼요. 이란 쪽에 미국에 저게 많이 이해관계가 많이 그러니까 손발이 많이 안 묶여 있어요. 트럼프 연설에도 정확히 드러나잖아요. 서유럽에 대해서 즉 나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펙 오펙의 결국 핵심은 사우디고요. 아랍 세계거든요. GCC고 아랍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유럽과 나토에 대해서 그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과 오펙에 대해서 오펙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때까지 석유값 조작해서 인류를 등쳐먹었고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했다라고 UN연설에서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공격을 해와서 서유럽은 나토 주둔비를 연 100조원 이상씩 더 내기로 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국이 이란을 혼자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이란 고객들이잖아요. 아랍 빼고 나면 또 이스라엘 빼고 나면 서유럽은 이란의 고객이라고요. 기름에 bei